이번 싱글 큐피드 뮤직비디오의 컨셉은 큐피드와 사야를 막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남자들의 모습을 재밌게 표현한 컨셉입니다 보시면 평상시에도 유쾌하고 재밌는 친구들이 뮤비에 흔쾌히 출연해줘서 자연스럽고 편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왜냐면은 습빛밤 멍청이 널 거짓말해 스깃도 put it back 미안해 빨리 사과하세요 영상 안에서 저를 표현하려고 제가 잘 못하는 연기도 하면서 이것저것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품이나 세트장도 직접 구성하면서 준비하느라 좀 힘들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실 거라고 믿고 뮤직비디오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큐피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월 30일 날 수고하셨습니다 첼금拿 다침 수고하셨습니다 고춧가루